지니어스 게임에 오실 것 환영합니다 이상민 씨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바보같은 홍진호가 지금 잊어버리고 바보같은 모르고 있다고 간에 또 못 봤고 사람도 잃고 참 홍진호 씨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좀 무시하고 싶어 복수할 거야 떨어지고 울지 않게 진짜 울지 않게 이왕이면 즐겨서 하자고 나는 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즐겨보고 저렇게도 즐겨보고 싶어서 그러면 오늘 그 정의의 상징이 한번 돼 보세요 정의의 상징이요? 네 오늘 아직까지 어... 아무리 얘기해도 면피되지 않고요 고해성사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요 오늘 양상은 100%입니다 친 김그랍파 반 김그랍파 딱 안으로 갔어요 100%예요 친구 반구? 진호야 너는 있잖아 이게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냐? 이게 저의 진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진호 오빠 가넷 한계여서 그래서 뒤에서 1등이잖아요 그럼요 살면서 가넷까지 챙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일단 내가 살고 옆에 죽었으면 여기 지갑 끼지면 되는 거예요 오우 이유가 너무 이유가 너무 가넷이 진짜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저번 주는 그 가넷 때문에 독이 된 거야 그러면 가넷이 문제가 아니라 윷놀이 룰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어 성규야 선배님을 선택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성규야 지금까지 880만장이 나갔어 내가 아무래도 윷놀이를 모르겠어 LA에서 3만 명이 왔다고 우리 공연 보려고 다 지나간 일이죠 965만이 왔다고 도착한 사람 1, 2, 3, 4, 5, 5, 6 1, 2, 4, 5, 7, 5, 6, 6, 7, 7, 9, 6, 6, 6 지금까지 이 얘기 1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이 됐어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상민씨 믿기 잘한 것 같고 감사했어요 게임에 대한 촉은 진짜 좋으신 거예요 저번 주에 보셨죠? 147 아니면 138이다 이 친구 때문에 147을 내가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누나 때문에 들은 얘기를 니 것처럼 나한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혹시 어제 약주하셨어요? 저번에 좀 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난주에 왜 구라오빠랑 데스게임 했어요?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데스 매치하면 무조건 김구라 왜 구라오빠랑 타깃이였어요? 원래 싫어했다 그... 아 원래 싫어 그거 많이 당하잖아요 이장씨 팽이라맨 풍요이랑 팬클럽 있잖아요 같이 팬클럽 했어서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팬클럽이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팬클럽인데 왜 타도 김구라예요? 구라 형님의 풍요 형은 챙겨주는데 나는 안 챙겨주는 거야 믿었어 나는 정말 일편생활을 좋아했는데 단편생활을 바쳐왔는데 좋아했는데 날 몰라주는구나 여기서 실망했다가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구라 전국시대야야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의견을 못 얘기해 13명 자체가 개개인의 색깔을 물어내면서 홍준호 제 말씀 들어보세요!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야 야 너 조용히 해 야 너 너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김구라씨의 그런 면 때문에 김구라씨 지금까지 반평생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?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같이 살면 또 틀린 느낌이에요 그게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틀려 아니 타당성이 너무 없었어 은지슬이가 보기에 타당성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했어요 충분히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 맞아 복수하고 싶었잖아 어! 화가 났다고! 어! 저 넌 참겠지 왜 이 여린 팬심을 몰라주는 거예요?